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전 주필이 칼럼이 무게가 있으니까 전본 여러분들 칼럼은 그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패배하면 총선에 패배하면 윤 대통령이 그냥 자리 차지할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물러나가지고 그냥 대통령 선거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과감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료해야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치르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더블당 후보가 당선되겠죠. 그까지는 김대중 주필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이분이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파격적인 칼럼이 11월 20일 날 선을 보였던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칼럼에서 본 것은 윤 정부가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탄핵시키기 전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김대중 전 주필이 절대 언급 안 하는 것은 선거가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칼럼 이 이후에 여러분들 나온 첫 번째 칼럼일 같은데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국회 독재가 시작된다. 김대중 주필도 아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냥 본인도 칼럼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남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힘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숫자로 한 10%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국면이 전환이 돼 가지고 국힘당에게 희망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회의원 숫자 10% 줄인다고 국힘당이 들고 나오면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선거를 누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드는가 그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으면 다 모든 결론은 다 왜곡된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주필의 여러분들 칼럼은 한 번 주목해 볼 만 하죠. 한간에 실린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총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점에서 11월 20일 날 총선 4월 대차 대접표는 아주 중요한 칼럼입니다. 결정적인 칼럼을 이분이 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5월 10일인가 그때 표는 개수하는 자가 결정한다. 그런 명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물론 입을 다물었지만 그러니까 그 여전히 연세가 드셨지만 촉이 있는 겁니다. 전국의 변화를 보는 거가.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제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책은 여러분들 다 틀린 겁니다. 이 칼럼의 이름 보시게 되면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분은 그냥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모두 다 제로부터 다 사면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녀를 내리는 겁니다. 기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긴 정당은 본 기억이 없다. 현재로선 윤 정부와 국힘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중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이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자전 외국 방문과 부인 문제 인사 난맥 등 악재만 유발하고 있다. 기자의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상황에 선거에 이긴 정당은 본 기억이 없다. 여기서도 김대중 전주필은 절대 핵심적인 사안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주필의 칼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시국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해야 되지만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 문제는 일체의 이름 탔질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3000%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 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고 그냥 대한민국은 일당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천지님께서 산목숨 어찌할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암담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내 자식 손주들 어찌 살아갈지. 그게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 산 사람이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감을 갖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은 본인이 부모가 돼 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마음에 그냥 울림이 있는 겁니다. 산목숨 어찌할 수 없어 살고 있지만 암담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내 자식 손주들 어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가슴이 와 오는 거죠. 왜? 내가 부모니까 내가 손자 손녀를 둔 여러분들 할아버지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이 여러분들 박회를 받으면서 내가 외치는 것은 어차피 살다 가는 거니까 채널이 이러면 거의 파괴 수준으로 가더라도 나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그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는 건 그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고 자기 자식을 포함한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강하지 않게 이런 책임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포들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요. 책임감은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12월 13일 날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려면 남자가 모여서 대구만 하더라도 수십 명 여러분 올라가 머리를 깎두고 먼저 그걸 성인이 머리를 깎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나 본인 등 따시고 배 부르고 나면 땡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기막히게 내놓은 거가 무슨 뭐 국회의원 수 10% 줄이다. 그거 뭐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충격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현찬 훈수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머지않아 국회 독재로 간다는 걸 장담할 수 있다. 국회 독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김대중 주필은 뭐 이렇게 요령 있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말당은 안 됩니다. 국회 독재가 아니잖아요. 2020년 총선이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2027년 대선이나 2027년 이전에 실시된 대선에서 여러분들 또다시 조작을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 입법을 다 장악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조작을 할 거고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주필은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참 쏙 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쏙 편하게 윤 대통령의 태평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무사다. 정권이 100척 간두에 선데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패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 정권이 100척 간두에 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국민들이 100척 간두에 선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하고 민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특정 정당 에 의해 가지고 일당 지배체제에 여러분들 들어갈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까지는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 나이더 신분이.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다들 참 쏙 편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3구 대통령 선거 경남 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차익값은 6.7% 윤석열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다 조작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모두 다 득표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는 하는데 무슨 수로 너가 이기 겠냐 얘기죠. 김대중 주필 정도가 되면 좀 진실된 이야기를 좀 더 해 주면 안 되냐 이야기죠. 몇 년 더 살 건가 이야기죠. 김대중 주필 몇 년 더 살시겠습니까 에이 그래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나라체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다 원상복귀를 시켜보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면 선거가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 해서 여러분들 다 원상복귀를 시켜보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면 선거 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익값 여러분들 이재명이 마이너스 0.1% 윤석열이 0.8%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재명이 플러스 6.7% 윤석열이 마이너스 5.8%로 선거를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만들었잖아요. 이걸 9번 한 겁니다. 부끄러운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조선사람들이 잔혹합니다. 세금을 받아 먹고 선거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9번이나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까지 이런 조작을 해서 발표했으니까 북한도 잔인하지만 일당 지배체제들은 남조선이 얼마만큼 잔악해질지를 한번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사람들은 원래 코로나입니다. 잔인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이게 베리타스입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인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 국가의 녹을 먹는 검찰 경찰 대법관들 국회의 의원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다 덮지 않습니까. 다음이 뭡니까 그냥 죽더라도 지금 뭡니까 지 배에 이런데 밥 들어온 것밖에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실과 진실을 다 덮는 겁니다. 그러나 숫자는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진실이 이길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진실이 여러분들 밝혀 지고 진실이 못 이기면 그냥 그걸로 뭡니까 위는 북조선이 되고 밑에는 남조선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들 가진 부모가 부모가 여러분들 온전한 부모 같으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침묵하고 이걸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보면 그냥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인 거예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 좌우익을 넘나드는 교분이 넓고 운 조화가 대통령이 되는데 다음에 운이 나빠서 뭡니까 대통령 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관 뚜껑 덮을 때까지는 사람이나 알 수 없는 거죠. 사람 문명이란 것은 뭐 저렇게 폼 잡고 외유도 아니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